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은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라 이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라 다윗은 사흘 왕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흘 왕은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죽다가 살았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면 모든 것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왕의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악신이 들렸습니다 용한 취취가 수많은 능력이 있는 자들이 고치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노래를 들어도 아주 아름다운 춤을 보고 노래를 들어도 악기를 들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도 어떻게 보면 평민입니다 양치기였습니다 그 소년이 자신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생명의 언인이다 생명의 언인이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생명의 언인이 있습니까? 인생을 방황하고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들을 도와줬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시할 것이고 그 사람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죄인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생명의 언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는 다윗은 생명의 언인입니다 고로 다른 사람은 다 욕해도 사울 왕은 다윗을 욕해서는 아니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왕이 자기의 권력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 그 화살이 다윗에게 날아가지 않고 다윗에게 그토록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총을 쏘고 저격수를 배치시켰는데 턱공대 3천명을 뽑아서 턱을 때를 출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죽습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왕자 3명 다 죽어버립니다 어우 충격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일이 되면 안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이 다했으니 바톤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총명할 때가 있었고 힘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권력을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보다 더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에게 인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왕은 자신의 피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피, 자신의 혈조 내 친족,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왕자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형제도 중요하지만 피를 나눈 형제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누가 내 형지여 자매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지여 자매니라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웃이 사촌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이 사촌이다 같이 지내는 이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사촌도 중요하지만 저 멀리 사는 저 외국에 살고 있는 사촌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하면 내 이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인사도 먼저 공손하게 하고 그러나 이웃들 보면 어땠습니까 검악한 사람들 있죠 꼭 돌깡패도 있습니다 말만은 아줌마부터 시작해서 주먹쟁이 아저씨도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소리 지르고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끓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손하게 인사하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인사하고 아줌마 왜? 저 맛있는 사탕 안에 있는데 하나 드실래요? 예? 사탕 탁 하나 까서 딱 주면요 그 아줌마는 사탕이 녹듯이 마음이 사르르르르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아주 간단하죠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소문도 똑같이 대하니까 그 사람은 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미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바로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이철 년 전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뭔가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즉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비사였습니다 그 시대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아주 어려운 말씀들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는 어려운 말씀들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아주 쉽고 쉬운 말씀들입니다 진리를 들었을 때 아 나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말씀은 이미 알고 있었어 진리는 아주 평범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하늘 앞이나 땅 앞이나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해방하지 말고 피해를 주지 말고 도우려고 여러분 애를 쓰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주제는 신령한 자입니다 우와 신령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일까 꿈을 꿉니다 꿈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우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점쟁이가 사람들의 점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사주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와 신령해 보이죠 산에서 돌을 닦고 있습니다 산에 도인이 있습니다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하얗고 옷도 하얗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백발입니다 멀리서 봐도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와 도인이다 도인 산신령이다 할 것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산신령일까 그런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일까 여러분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이 있듯이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있듯이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신령한 몸이란 바로 영입니다 영 영입니다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을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자들입니다 신령한 자들 아 영이 있구나 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이 있듯이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듯이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한 사도 바울은 살인마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한 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연쇄 살인마라고 한마디로 영 들렸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몰랐습니다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충격이죠 그토록 개시를 하고 그토록 사람을 통해서 개시를 하고 증거를 하고 그토록 사람들이 가르치고 아니 알리고 알렸는데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구약의 사울왕이나 신약의 사울이나 어찌 그리 똑같은지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외식과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지 서대반 집사도 죽이고 많은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또 죽이려고 합니다 살생부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씨를 말리려 버리려고 했습니다 연세 살인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정신 차렸습니다 큰일 났다는 것이죠 아 내가 신령한 자가 아니었구나 이 지혜로 분별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했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론에 휘말렸다는 것입니다 거짓 뉴스, 가짜뉴스에 휘말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서성 가마리알 교법사도 나서지 않으니까 손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 사울은 원래 연세 살인마였습니다 사도바울은 연세 살인마에서 정신 차렸습니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예수님 제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아예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래, 날 욕해라, 돌을 던져라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사도의 길을 갈 것이다 이것을 배울 만합니다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의 이 정신 핍박을 해도 누가 이방인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핍박해도 돌을 던져도 무시해도 나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묵묵히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겠다 예수님을 전가하겠다 결국 로마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사자밥이 되더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청구하면서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그 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바울 또한 신령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바울을 연쇄살인마 믿을 수 없는 사람 악인이다 언제 돌변할 줄 모른다 왜? 한 번 정과자는 또 정과자가 될 수 있으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또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피맛을 본 자는 또 피맛을 볼 수 있으니까 다 사도바울을 가까이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바울과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야구부 또한 마찬가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사도바울을 멀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 여러분 신령한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신령한 자 어떤 사람이 신령한 자일까? 어떤 사람이 신령한 자일까? 사도의 말씀을 드렸듯이 점쟁이가 점을 맞춥니다 사람의 인생을 맞춥니다 그게 신령한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감이 잡히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창조주가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했을까? 말씀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했을까?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 이 사람을 창조했을까?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이 사람의 생각을 감을 잡을 수 없듯이 우리 사람 또한 창조주의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능력을 감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창조해 나갑니까? 말이 씨가 되지 않습니까? 말 여러분의 말이 씨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는 생각 마음 먹는 그 마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을 먹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일이 생기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나쁜 일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 여기에서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인해서 우리는 인생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궁지에 몰려봤습니까? 진짜 힘들어 보셨습니까? 죽음의 위기에 재보셨습니까? 그럼 누굴 만나고 싶습니까? 어디 가고 싶습니까? 옛날에 어디로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사울왕 지난주에 이어서 사울왕이 또 등장하네요 사울왕 사울왕이 죽게 생겼습니다 블랙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아스는 없지만 골리아스를 대신하는 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궁지에 몰렸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그토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꿈으로도 보여주시지 않고 점술가들 주위에서 돕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 쳐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점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감옥에 보내버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절대 대나무를 꽂지 말라 점을 보지 말라 무당짓 하지 말라 우상을 다 타파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신접한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결국 자기 밑에 수하에게 야 혹시 신접한 여인이 혹시 있냐 이스라엘을 수수문에서 제일 용한 신접한 자를 만나게 해라 하였습니다 예 엔돌에 지역 이름도 엔돌입니다 엔돌에 가면 엔돌핀을 돕게 하는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엔돌 엔돌에 가면 아주 용한 무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변장을 하고 왕이 옷을 다 벗고 평범하게 찬바 차림에 여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여인에게 여인이요 점을 좀 봐주시오 어휴 무슨 소리 사울왕이 점 보지 말라 했습니다 구다면 때려 죽인다 했습니다 나 구단 본지 오래됐습니다 하니라 내가 여우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그리고 사울왕이 크라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사울왕이 당신을 절대 치지 못할 것임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점을 한번 봐주시오 그래요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옆에 비서들도 데려왔단 말이야 장군들도 있단 말이지 그래요 그럼 당신이 책임지세요 제가 뭘 봐드릴까요 한 사람을 모셔와라 한 사람을 불러올려라 한마디로 영혼을 초원해달라 했습니다 누구요 사무엘이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전에 죽었거든 사무엘 선지자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주소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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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 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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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야 되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부른다고 불렀다 그 여인은 불렀고 그 여인의 능력으로 사무엘해가 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전바치가 굳한다고 해서 오겠어요 그때에 맞춰서 온 겁니다 결국 성경에는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자가 땅속에 있었나?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왔다 하늘 땅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쓱 올라오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버린 거지 바로 깨달았습니다 잠바 차림에 사무엘을 촌해달라고 했던 이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바로 깨닫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당신이 사울왕이시오 어째여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시나이까 아니 안 죽인다 이었습니다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고맙다 자 올라온 신이 어떠냐 어떤 모습이냐 하니까 노인이라 하였음 생김새를 쭉 설명하는데 사무엘이거든 사무엘 선지자야 그래서 사울왕이 바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사무엘이셔 사무엘이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냐 네가 왕이 된 것처럼 차기 왕은 다윗인데 네가 어찌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여호와의 신은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있느니라 그러면 어때요 사울왕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야지 안 그래요 다윗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신제파 여인이 신령한 자가 아니라 영을 본다 영안이 떼서 뭘 본다 늘 개시를 받는다 그것이 꿈으로 받고 와 이루어질 일들이 꿈으로 꾸어지고 그 꿈을 꾸고 개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그러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받는다고 해서 신령한 자가 아니라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개시를 믿는 자가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시대 때 제일 신령한 자들이 누구였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신령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탄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로교가, 감리교가 탄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파가 탄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용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다 죽을만하면 복음이 이어지고 죽을만하면 복음이 이어지고 로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세상의 때가 되니 로마의 국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역사였습니다 산에서 돌을 닦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신량한 자들이 아닙니다 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수염이 얼마나 긴지 목도리를 따서 위에 상투까지 딱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량한 자가 아니라고 도인인 척 하는 겁니다 신량한 자인 척 하는 것입니다 진짜 도인은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특별한 말씀이 없습니다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약 때 이미 다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구약의 율법에 다 넣으면 10편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오경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고 자문서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결국 누굴 보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 우리가 살아면서 누구 말도 안 듣잖아요 누구 말도 안 들어 너 욕하지마 왜? 나 욕할 건데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경찰이 와가지고 욕하지마 예 욕 안 하겠습니다 경찰이 나타나면 욕하다가도 혈을 금합니다 친구가 야 너 신호위반 하지마 신호위반 하지마 급하게 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친구가 세웁니다 왜? 왜? 나 급한데 왜? 왜? 신호위반 하지마 야 이 새끼야 급한데 나를 잡다니 또 달려가죠 확 달려갑니다 그런데 또 누가 잡습니다 과속하지 말라 에이 나 바쁜데 그런데 가다가 경찰한테 딱 걸렸습니다 경찰한테는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나머지 제가 너무 급해서 빨리 달렸습니다 제가 평소에 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인데 지금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달렸습니다 딱지 끊지 말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싹싹 빕니다 경찰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운전회는 안전벨트 매러 엄마도 이야기하고 아버지도 이야기하고 오빠도 이야기하고 동생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장수를 하셨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담배 콜초 했습니다 담배 밥은 안 드셔도 담배는 태우셔야 돼 그런데 속이 좀 답답해서 병원에 가셨어요 어디서 한 사람이 어르신 어르신 담배를 태우면 죽습니다 담배를 이제 더 태우면 죽습니다 얼마만에 죽는다 했습니까 3달만에 죽는다 했습니까 3개월 더 이상 못 삽니다 하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뜨끔한 거지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개월을 더 살 수 없습니다 새 의사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담배 끊어버렸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사람이 담배 끊으라 이야기했는데 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야기하니까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지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는 겁니다 말 들으라 말 들으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야 환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누굴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수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 이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우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주인 그 어명을 잃습니다 왕이 주인 그 어명을 잃습니다 짐은 들으라 야 왕오라 그래 임금오라 그래 야 니가 왜 와 그러면 어때요 땡그랑 땡그랑 왕의 침필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무릎을 꿇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하나님이 오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육신이 부활했다고 하면 예수님 육신이 온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은 육신 불야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신령한 몸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은 살리심을 받아서 수철년 전에 죽은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 영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에서 해보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주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네가 지금까지도 받았지만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그 말씀을 주리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착하게 예수님의 부활은 육적 부활이 아니라 영이 부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오셔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도 모른다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안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해야 안해요? 말씀해 보세요 함께 하지 그럼 예수님이 죄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고 개신교가 탄생하기 전에 천주교가 카톨릭이 역사를 일으킬 때 예수님이 함께 했을까? 안 했을까? 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재림하셨다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에 오셔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2000년 전 선포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제일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왜 꿈도 못 꾸고 나는 응답도 안 하고 왜 게시도 못 받고 아 나는 왜 이렇지 뭔가 번쩍이는 음성도 못 듣고 왜 이렇지 그게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의 말씀이라면 다 귀하게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제일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일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모른다고 여러분 여러분 가문 중에서 산에서 도 닦는 사람보다 진짜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 중에서 산에서 도 닦는 사람보다 40일 70일 금식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철야 기도를 하고 세수도 하지 않고 속세에 내려와서 누림 없이 산 속에서 오직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 땅에서 살 자신이 없으니 도피한 사람들입니다 산에서 도를 닦으면 반드시 내려옵니다 석가문이도 도를 터득하고 나서 산에 있지 않고 어때요? 속세로 내려왔습니다 저 진짜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을 키워주고 보살펴준 부모님이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딛고 고통을 딛고 자식을 버리지 않고 남편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편을 보면 도망가고 싶은데 이혼도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것인데 보따리도 수백 번 쐈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자식 보고 자식 보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돌보느라 남편한테 얻어 맞아가면서까지 내가 떠나면 이 남편이 저 자식을 버릴 것 같고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엄마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그리고 자식 때문에 아버지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전 자존심 가전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화도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식을 돌봤습니다 자식을 온전히 키웠습니다 자식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러한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도인 중에 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 만나가지고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 만나가지고 와 이 사람 보니까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밥 먹고 차 한잔하고 사업 설명회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따라 붙는 겁니다 하늘에 신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귀신이 따라 붙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그런 사람에게 커피를 사주는 것보다 자신의 엄마 아빠에게 그리고 나를 기호해주고 나를 보살펴주는 누나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게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나를 도와준 할머니가 나를 지켜주는 형이 더 신령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운색근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길까지 가셨습니다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틀년 전에 보면 아주 보잘것없고 죄인 중에 죄인이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건 누가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령한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신령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떵구름 잡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이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 20대, 30대 우리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10대들 20대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신령한 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0이 되고 40이 되면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갈수록 멋있어지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책임감이 곧 능력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특히 우리 여성들은 꼭 많은 정성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화나는 일이 많죠 남성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몰라 요즘은 여자들도 몸에 근육이 생겨가지고 이런 대회도 나가던데 그런 여자한테 걸리면 죽죠 여자들도 격투기 하더만 복싱도 하고 어이구야 무서워라 여자들은 남자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말로는 이길 수 있겠지 그러나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여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남성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있습니다 모성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스러울 때 그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신령한 자입니다 뭐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 받았을 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아는 것은 힘이다였습니다 알면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힘을 잘 써야 됩니다 아는 것은 힘인데 너무 많은 것을 알아 그런데 도움이 안 돼요 그 힘을 잘못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식을 잘못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학문을 그 능력을 잘못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을 때 알면 힘이 되니까 그 힘을 잘 써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도움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자기 할 일을 묵묵히 나가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이 있습니다 각자 인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만물 중에 똑같은 나무는 한 그릇 없습니다 수많은 네이크로바도 똑같은 크로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 머리카락 또한 여러분 똑같은 머리카락이 없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나 자신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유일무이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라는 작품을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붕어빵을 계속 찍어내 그게 무슨 전지전능이에요 똑같은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여러분 열심히 살다 보면 때가 되면 육신은 허구로 돌아가고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납니다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저 세상 천국을 잡으려고 천국을 그리워하지 말고 천국은 이 땅에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영의 천국은 이 땅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천국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합니까? 이 땅은 육의 천국인데 육신의 천국인데 이 땅을 영의 천국으로 만들려면 육신은 다 없어야 되고 영들만 9천을 떠돌며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은 육의 천국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을 가지고 육을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여러분 즐기면서 이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에서 예배드리면 이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예배드려도 마찬가지 북한에서 예배드려도 마찬가지 이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땅은 천국 아닙니까? 이란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선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란 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성들 이란 땅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땅이 천국입니다 이 땅이 천국입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마음이 괴롭더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돈도 필요 없고 사랑도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나아야 합니다 우울증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 우울증을 없앨 방법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꼭 육을 쓰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령한 삶을 살다 보면 보다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어려움이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서서히 들이닥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육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신령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우울증이 왔을 때 와 제 생각으로는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전에도 예수님 믿었는데 그 전에도 하나님 믿었는데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기들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받아들이니까 우울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마찬가지 분명히 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분주 말씀 신령한 자입니다 묵상 말씀으로 보다 깊은 말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령한 자였습니다 신령한 자 진짜 신령한 자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정말 신령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늘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들이 정말 신령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신령한 자가 되어서 신령한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더더욱 신령한 자가 되어서 신령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